출발했습니다 여름을 많이 기다리거나 뺀다 라이스탕을 작가 라이스하니 가노가 남편껏 여름에 한 잔뜩에 마스카프, 요거트, 플라펫? 여름을 진짜 세야 돼요 일본에서 흥린 신고하고 받았던 젤리 정면석어요 그리고 이곳을 오늘 세야 되죠? 흥린 신고, 흥린 신고소 그리고 이곳 번역도 해야돼서 뺀다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시를 짓면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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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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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